안녕하세요 아트미디 앤디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이한 블루투스 이어폰 젠하이저 TV 클리어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제품은 아니고 1년 전에 재미있는 젠하이저 블루투스 이어폰이 출시되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TV 클리어 세트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젠하이저와 1도 관계없는 브레이븐이라는 스피커 브랜드 옷인데 색깔이 젠하이저 색깔이랑 좀 비슷해서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옷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이어폰이면서 송신기가 따로 있습니다 컨셉이 블루투스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 송신기를 디지털 옵티컬 출력이나 아날로그 출력이 있는 TV나 다른 기기와 연결해서 그 신호를 이어폰에 또 싸줘서 무선 레이턴시가 거의 없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컨셉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실제 매력은 이 송신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블루투스 기능적인 부분과 메인인 송수신기 기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젠하이저는 깔끔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다만 이번 TV 클리어센트의 이어폰은 젠하이저 치고는 사이즈가 좀 큰 편입니다 충전 케이스도 거의 전자담배만 하죠 구성품으로는 다양한 사이즈의 이어팁과 이어폰 충전 또는 송신기 전원 공급을 위한 USB 케이블, TV 또는 옵티컬 출력이 지원되는 기기 연결을 위한 옵티컬 케이블 그리고 아날로그 연결을 위한 3.5mm TRS 케이블이 있습니다 블루투스적 기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4.2입니다 배터리는 블루투스 사용 시 최대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송수신기 모드로 사용 시 최대 1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딩은 아쉽지만 SBC만 지원합니다 평소 젠하이저 블루투스 제품들처럼 APTX 시리즈들은 지원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어폰에 마이크가 장착되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도 지원이 됩니다 다만 노이즈 캔슬링 품질은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약간 주변 소리 하이컷 정도 되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포인트가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는 TV 송신기 모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 송신기는 우선 USB로 전용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충전기처럼 5V에 2A 정도만 되면 충분히 구동 가능합니다 요즘 TV에도 USB 포트 다 있죠? 그런 포트에 연결하셔도 작동될 겁니다 아니면 컴퓨터 USB에 연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소스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송신기에 다수의 이어버즈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TV 클리어 이어버즈여야 되겠죠? 그럼 실사용한 후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블루투스와 송신기는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둘 다 연결되어 있으면 송신기 사운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대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TV 클리어 앱으로 사운드 설정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앱에는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명료도 모드가 있습니다 저는 2번 정도로 사용하는데요 3번부터는 솔직히 하이가 너무 세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튜닝을 했나 찾아보니 청력이 조금 떨어져서 하이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한 모드라고 하네요 제나이저가 썬오바라는 보청기 회사에 팔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음질보다는 청력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청력과 음질은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앱에서 주변 소리 차단 또는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제어해줄 수가 있고 메인 볼륨 제어가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사운드는 가격을 생각하면 그렇게 뛰어난 사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니 WF-1000XM4와 비교를 했는데 사운드는 확실히 소니가 좋긴 좋습니다 사운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59만 9천원이라는 소비자 가격을 생각하면 좀 돈 가격대 제품들에 비해 아쉬워요 물론 송신기 기계값에 탑재된 기능들을 생각하면 사운드 외에 다른 부분에서 금액 측정이 좀 높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59만 9천원이면 음질이 꽤 좋아야 하는 게 국법인데 말이죠 송신기 테스트는 제 안테롭 아마리 컨버터와 제 TV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옵티컬 그리고 아날로그 둘 다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우선 블루투스와 달리 직접적인 송수신 시스템이라서 레이터시는 훨씬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영화를 보는데 배우의 입모양과 대사가 싱크가 거의 완벽해요 사운드나 블루투스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연결한 기기의 DD 컨버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블루투스보다는 좀 더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3.5mm 아날로그 연결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저음이 그냥 다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이상하게 제나이저가 AD가 종종 아쉬운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헤드폰이었는데 그게 모멘텀이었나 뭐였나 아무튼 그 제품 같은 경우도 유선 연결했을 때는 아연 실색할 정도로 사운드가 그저 그랬습니다 이 제품도 아날로그는 저는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날로그 쓰실 거면 그냥 유선 이어폰이나 헤드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로 연결했을 때 돌비가 지원되는 정확하게 돌비 5.1이 지원되는 기기라면 공간 음향을 들려준다고 제품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돌비 5.1 느낌을 주다가 살짝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제 TV도 돌비 앤모스까지는 아니더라도 7.1까지는 지원되는 제품인데 돌비 비스무리하게 들리긴 하지만 공간 음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어폰 어차피 송신기를 사용하면 레이턴시가 거의 없으니까 음악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테스트 삼아 미디 레코딩과 오디오 레코딩을 다 해봤는데 미디 레코딩은 전혀 거슬리진 않았고 보컬이나 기타와 같은 오디오 녹음은 정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은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그 미세한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는 분들은 사용하신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선 인이어처럼 편하게 사용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또한 곡 믹스를 끝내고 무선 이어폰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바로바로 체크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컨슈머 제품이지만 감상용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에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죠 저는 30만 원대라면 고민을 상당히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 채널을 보는 극소수의 분들께서 30만 원 너무한 거 아니냐 뭔 소리 하고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아예 개연성 없는 소리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미국 제나이저 사이트에서 이 제품을 199불에 판매 중입니다 199불이면 우리나라에서 30만 원 정도에 판매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진 다 까고 덤핑인가? 마지막으로 이 이어버즈의 마이크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제나이저 TV 클리어 2로 녹음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그럼 저는 이 제품을 TV나 플래테이션과 같은 옵티컬 단자가 지원되는 기기들과 연결해서 남에게 방해되지 않게 조용하게 혼자만 들으면서 사용하실 분들께 적극 권장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있으면 확실히 변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악 작업하시는 분들께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께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주렁주렁 헤드폰 달고 있지 말고 이 이어폰으로 바로바로 모니터링 하면서 어쨌든 제나이저가 앞으로도 이런 컨셉의 이어폰을 낸다면 돈 가격대로 낸다 하더라도 음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이어폰 헤드폰들 항상 믿고 써왔는데 소노바가 인수했다고 덩달아 보청기기 만드는 회사가 되면 안 됩니다 명료도 모드 이런 거 정말 좋지만 기본적으로 음질도 가격에 맞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만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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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as